서포트 가능하신 분? 없으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마인드가 좋은데 전문 서포트는 아니지만 이 정도 마인드라면 환영이다 어 서포터 자크? 자크랑 뭐가 잘 어울릴까? 어... 아 요즘 최고의 밸류 애쉬 가야겠다 바텀 최고의 AD 밸류 애쉬로 갑니다 왜 바보처럼 흔들려 누굴 위해 돌아가 이것이 바로 요즘 최고의 밸류 어? 애쉬와 그리고 자크 서포트 미니언들 이 자식이 맞히는 건 알아서 아 잘못 올렸다 하하하하하하 꿀끌꿀꿀아기 탐켄치 나이스 개고 나이스 나이스 야 자크가 지린다 자크 자네 서포트로 전향할 생각 없나 좋아 우리팀 해결사 아이디도 매우 긍정적이야 탑자크는 신이야 이 친구가 나를 에메랄드로 이끌 귀인인가? 몸도 에메랄드 색이야? 뭔가 느낌이 좋다 나이스 미드 스몰더구나 야 적팀 슬픈 일 많이 생길 줄 알고 다들 여는 가네 아야 어 어디마 와 무빙 봐라 같은거 봐줘야돼 그렇지 잘 가고 나이스 야 하하하하 자크 뭐야 대체 자네 자크 왜 이제 왔나 오케 좋아 어 뭐야 이 사람 누구야 피드레스틱 몇 레벨이야 6레벨 좋은데 궁도 있고 나 뒤로 빠져있을게 피드레부터 들어가야되니까 자네들로 빠져봐 그렇지 안오나? 가자 너무 좋고 오케이 하하하하 나이스 개그 근데 나 왜 Q가 3개야? 거의 캡틴 Q네 요즘 애들 말로 PC방 가면 중학생 고등학생들 게임할때 야 너 왜 W 올려 W 올려야지 Q만 3개 올렸어 그러면 아 나 캡틴 Q야 그러면서 바로 캡틴 Q 소리 나오잖아 그러면 아 너 캡틴 Q구나 아 딱 가면서 바로 이해하잖아 그래서 퀴 올렸구나 나의 삶에 졌다 야아 야아 이야아 아니 우리 이거 이대로 그냥 PC방 어 PC방 롤대회 그냥 바로 나가도 되겠어 1년에 마우스패드 300개 딱 했는데 나행했어 자네보다 잘 맞는 서폿은 한동안 만나기 힘들 거야 난 탑이랑 미드 유저인데 무슨 일일까 이게 키키 그냥 롤을 잘하는 거지 내 칭찬도 할 때가 됐는데 왜 왜 자기만 먹고 나는 안 주지 왜 자기만 먹고 내 칭찬도 할 때가 됐는데 너도 잘해 하면서 어? 나도 너 같은 원딜은 한동안 만나기 힘들 거야 어? 너가 내 너가 내 스킬을 잘 호응해줘서 해 그러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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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리로... 궁 궁 궁 가자 가자 궁 야 짐아 궁도 없으면서 아니 야 임마 궁도 없으면서 아니 나 피들궁 피들 아니 궁도 없으면서 나를 유혹해? 아니 뭐야 이거 괜히 했네 나 빠지는건데 켄치가 피들궁 끊었어? 아 그래? 각 좋았는데 켄치가 피들궁을 끊는 우연히 일어남 나한테 쓰다가 뽀록으로 끊음 까비 아 그래서 그렇다 그래 어쩐지 그게 딱 궁각이었는데 내가 그래서 딱 피들궁의 뜻을 잊고 그래 알았어 내가 설계할게 딱 이거였는데 아깝다 다시 하면 돼 어차피 이 정도로는 적팀원은 우리들의 독주를 막지 못해 대박이네 어 제주도 잘하고 질각이 없다? 없어? 간다 궁극기 오해하기 헐게군 그렇지 오해할 줄 알았지 원래 공포의 존재로 애쉬가 군림하면은 매가 궁으로 보인다고 매가 자기를 때리는 매로 보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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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더 잡았다 그래 스몰더에게 안식을 줘버려 그렇지 엄마 자꾸 난리 났구만 나이스 개굿 오래가 없어 변수가 없다 가자 무조건 다 잡았다 나이스 이거 무조건 잡았잖아 가져가야지 1 플러스 1인데 응 못 도망가 아니 오래가 없어 그렇지 좋다 톡톡 와 아깝다 잡아야 돼 니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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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크 살면 그렇지 나이스 개굿 좋다 호호호호호 어 그동안 고생한 자크에게 효도관광 나이스 나한테 달려둘 게 뭐가 있지 탐켄치 탐켄치 나오는 거 말고는 없지 나르 위에 있고 뽀삐 나오는 거 그 정도만 주시면 되네 나이스 개굿 너무 잘 맞고 역시 CC기 좋아 여기서 포피 나오는 것만 좋지 마는데 어 이거는 죽었다 야 이거 좀 힘들겠는데 얘들아 쟤도 와도 무슨거야 빼라 빼라 오케이 잘 뺐다 요정도 손실이면은 괜찮게 뺐어 이거 잘하면 미드에 못 박을 수도 바로 저기 가가지고 빤생 가는 regret 사나 나이스 대명 잡았어 나르 혼자나왔어 바로밥은 나르 혼자나 나이스 제이드주 왔다 전장을 해집어놓았구나 개구시다 나 지금 엄청센데 여기로 돌아가야 돼 절로 돌아가다 싸먹혀 와 나르도 있었네 큰일날 뻔했네 아, 택이네? 뒤에 길러들을 좀 보긴 해야돼 여기 이거 뒤쪽으로, 뒤쪽으로 그렇지 길러들 아이고! 아이고! 이런 홈런을 홈런 타자! 까비! 뒤쪽으로? 한번 해보자 어깨, 굿. 좋아좋아! 이거 먹자친구야 뭐, 뭐, 헬포 아냐 저거? 헬포다 빼자, 빼자, 빼자 오면 하자, 오면 헬포 투, 토텔이야, 토텔 이런 세상에 어? 토텔이라니 내가 거울 볼 때 투턱은 내봤어도 토텔은 처음인데 100초 아, 야, 너무 터졌는데? 얘들아 가자 아, 저 바루스 볼깍이 없다 바루스 볼깍이 없어 바루스 볼깍이 없어 일단 4코어까지 나왔어 개쩐다 아, 나를 봤다 이런 세상에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버텨야 할 듯 이거, 이거 이거, 바로 온전에 나 나옴 싸우지 말아야됨 나없이 안 돼 아이고, 다 죽겠다 이거 피들공 잘 깔리는 거 아니고 나없이 안 되는데 근데 제드가 스몰더 잘 자른다면? 바루스? 아이고, 나 기다리지 아, 코 제드가 라인저는 잘하는데 한타 경험이 많이 없으신가봐 제드를 피지컬은 좋은데 제드를 많이 안 해보면 벌어지는 일이야 아마 제드님 숙련도가 낮으실거야 한타 가기 어려워, 제드가 내가 스몰더 프리딜만 막아봄 너는 나를 지켜야됨, 님은 오케이 모는거는 아트록스랑 피들릴로 충분하고 나를 지켜야돼 자네가 비록 3라이너지만 이번판은 서포터니까 이거 스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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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기나? 그렇지! 아트가! 또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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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뽕! 빠져 빠져 일단 빠져 일단 빠져 바루스한테 다 죽는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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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번엔 잘했는데 너무 스노몰이 이미 많이 굴렀다 아쉽습니다 잘 맞는 서포트를 또 만났는데 애석하게도 패배를 했네요 아 다음에 이기면 되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 어깨 핍시다 예 뭐 저 게임하면서 재밌게 즐겼으면 된거지 하하하하 여기까지 편집해주시구요 편집자님 여기까지 편집해주시구요 진짜! 어? 아니 제드픽 왜 한거야 대체 어? 아니 스몰더 아이디 왜이런가 봤더니 이거 제드한테 하는 말이었구만 아니 저 무슨 저 얼토당토한 저 각도 하드 쟤들 무슨 딜각 하나도 모르면서 어? 저딴 실력으로 무슨 쟤들을 해 쟤들을 저게 암살자야 엄살자지 그냥 엄살이나 부리고 자식이 사이드를 자꾸 왜 물어 사이드를 자꾸 왜 물어 사이드메뉴만 들면서 계속 형도 마지막에 곡 못 맞췄잖아 어이 무슨 소리 샘 아까 스몰더 맞춘거에요 마지막에? 저 그거 저 그거 일어나는 스몰더 맞췄어요 여러분들 게임을 하는 저보다 못보시면 어떡합니까 예? 저는 이제 게임하느라 정신이 없다 쳐도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죠 안 맞은 돌탱아 하하이 사람들이 진짜 잘 보세요 자 자 느리게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같은 배속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또 못보실 수가 있으니까 느린 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잘 봐 자 잘 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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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